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정동원 군이 얼마 전에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강뷰가 보이는 아주 정말 고급 아파트의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정동원 군의 아파트의 풍수를 내부 외부를 살펴볼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동원 군이 아파트에 살면 어떻게 되는지 그 미래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로 세상을 바라보는 남자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네 얼마 전 서울에 풍수 컨설팅을 다녀오고 근처에 청담이 있어가지고 정동원 군이 사는 그 청담자이 아파트에 다녀와 봤습니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거고요. 만약 정동원 군이 이 영상을 보신다라면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를 하시면 아마 활동하는 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또 아파트 풍수 강의까지 하고 있는 풍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아파트를 어떤 관점으로 집을 구할 때 바라보면 좋은지에 대한 그 좋은 귀감도 될 수 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보신 만큼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아파트를 찾거나 구할 때는 기본적인 단지가 놓여져 있는 그 지형, 위치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청담자이 아파트, 청담역에서 도보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있는 이 청담자이 아파트가 위치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냐? 우리가 지형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배산임수고 전저후보입니다. 배산임수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배산임수가 아니고요.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세부적인 산의 모양이라든지 물의 위치, 그 살고자 하는 아파트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냐에 따라 세부적인 판단이 다릅니다만은 이 청담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막혀져 있고 앞쪽으로는 한강이 적당히 떨어져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배산임수로서는 괜찮았고요. 전저후고 당연히 앞에 물이 있으니 물은 아래쪽으로 흐리지 않습니까? 아래쪽에 있으니까 전저후고 앞은 낮고 위는 높은 그러한 형태를 잘 갖추고 있는 아파트 단지였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집을 구할 때도 단지를 먼저 놓여져 있는 위치가 어떠한지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판단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저희 마스터님하고 제가 그때 현장에서 직접 갔던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도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이쪽 아마 이쪽 동으로 아마 추측이 됩니다. 정확한 동의 위치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여튼 대략적으로 어디쯤인지는 저는 가늠이 왔습니다. 이렇게 있었고, 이쪽 뒤로는 한강이 있고요. 이렇게 현장에 간 모습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향이 좋은 아파트입니다. 왜 향이 좋은가? 라고 하냐면은 아, 향이 좋다라고 하니까 단순히 남향이구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제 영상 보신 분들,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아시죠? 남향이라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향이 좋다라는 것은 지형에 맞게끔 아파트가 향을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단순히 이 아파트가 남향만 추구해서 봤다면은 이 한강변을 등지고 있었을 겁니다. 베란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좋지 않았을 텐데 이 동이 북향이거든요. 지금 베란다가 이쪽이, 지금 정동훈군이 바라보고 있는 이쪽이 북쪽입니다. 북향인데, 북향이라고 해도 어쨌든 지형에 맞춰서 지었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좋은 향이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무조건 남향이 최고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집 구조인데요. 제가 지금 미리 끄어져 있는데 제가 요전에 촬영을 한 번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찍다 보니까 여기 남아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집 구조 제가 아마 정동훈군의 집이라고 추측되는 집 구조를 따와 봤습니다. 따와 봤고, 이렇게 쭉쭉 구워서 위쪽이 북쪽입니다. 북쪽이고, 현관이 여기고 영상에서 보면 처음 시작을 정동훈군이 여기에 위치해서 맞아줍니다.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맞아주는데요. 자, 우선 전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현관문 위치 자체는 지금 북향집에서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집 구조에서 현관문 위치만 좋아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니까 여기는 정동훈군이 아파트를 잘 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이 작업실입니다. 여기 작업실로 위치가 되는 걸 알고 있고 여기가 화장실인데 작업실하고 화장실 문이 마주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가리기를 하거나 블라인드를 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그때 더럽다고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왕이면은 깨끗하게 쓰는 게 운을 모을 수 있는 큰 역할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방이 침실이던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베개가 이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서쪽으로 두고 자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두면은 서쪽으로 자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동부서빈이라고 했죠. 동쪽으로 머리두면 부자가 되고 서쪽으로 머리두면은 가난해진다. 즉, 이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게 되면은 재물운이 새어나가게 되니까 이왕이면은 이쪽, 이 남쪽으로 머리를 두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요거 영상 보신다면은 이렇게 머리 방향 틀어서 잠을 주무시면은 여기 붓박이장이라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기 지금 요게 붓박이장인데 요쪽이라도 괜찮으니까 요쪽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자는 쪽으로 하면은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가스레인지가 배치도 상으로는 이쪽인데 가스레인지가 조금 이제 마이너스인데 요게 재물운이 나가는 서쪽에 위치되어 있어서 근데 집에서 음식 해먹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어느 정도 상세가 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 구조를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중요한 부분만 집어서 봤는데요. 현관문이 좋으니까 일단 오케이. 그리고 머리 방향 요것만 잘 정리를 하면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밤에 잠을 잘 때도 푹 쉴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 수맥인데요. 어 갑자기 왜 수맥이지? 라고 하실 텐데 아파트 단지 자체가 한강변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세하게 수맥이 흐르는 지역이었습니다. 한강면 전체가 수맥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 아파트 단지를 직접 제가 가보니까 수맥이 미세하게 흐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막연히 남들처럼 지도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니까 그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수맥이 좀 흐르고 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찌뿌둥하다면은 침대 밑에 은박 돗자리라도 깔아 놓으면은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을 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바로 이 고층에 산다라는 거. 영상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뷰가 좋습니다. 그만큼 층이 높다라는 거죠. 층이 높으니까. 보통 고층에 살면은 특히 노약자분들은 더더욱 살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지금 정동원군 같은 경우에는 한참 이제 성장기에 크고 있고요. 그리고 운 쪽으로 봤을 때도 한참 활동을 해나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고층 아파트에 몇 년 산다고 해도 크게 큰 지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쁜 거는 어제됐든 나쁜 거고 몸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가로 소유하는 게 아니니까요. 적당히 살다가 더 좋은 곳으로 또 이동하시면은 더욱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아파트 내부 외부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 아파트에 지금 여기 사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셔가지고 그 잠자리 위치라든지 그렇게 좀 변경을 하셔서 정동원군 활동하는 거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연예인들은 복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사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너무 막 갑자기 돈을 확 벌고 건물 팔고 하면서 시세차이 걷는 거 보면서 뭐 저렇게 돈을 많이 버냐라고 이렇게 혀를 차기도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또 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도 또 복을 짓는 일을 하면서 살면 되니까요. 그렇게 너무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동원 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